이재명 의원의 집, 옆집. 이 옆집이 누가 사는지 몰랐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줄곧 해명을 했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옆집을 방 빼는 과정에서 그 배모 씨 사무관, 배모 씨가 GH 대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보도의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8일, GH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 보증금 9억 5천만 원의 전세를 계약하죠. 당시 이재명 후보도 GH도 서로 몰랐다, 부인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법인카드 결제했던 배모 씨. 직접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이재명 옆집을 전세로 내놨다. 배모 씨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거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배모 씨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의원의 집과도 상관없고, 옆집과도 상관없는 인물. 배모 씨는 GH랑도 아무 상관없는 인물. 그런데 진짜 배모 씨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 이재명 의원의 집도 아니고, GH가 모르고 얻었다는 그 집을 왜 GH 대신 전세로 내놨느냐. 경찰은 배 씨가 윗선 지시로 이재명 의원의 옆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아람 변호사님. 이거 보도가 좀 아리송한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GH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옆집을 계약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와 알고, 서로 짜고 전세계에 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배 씨가 이재명 의원과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배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실제 이재명 의원의 옆집은 소유자가 한 80대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약에 배모 씨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든,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어떤 전문적인 관계든 뭐가 있어서 그분 대신에서 일을 봐왔다고 하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모 씨라고 하는 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상 이재명 부부의 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분이에요. 애초에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같이 시작해서, 성남시, 경기도 다 따라가서 점점 높은 지기로 가신 분이거든요. 게다가 법인카드 때 보면, 음식 주문해 왔던 그 수행기사분하고 대화하는 거 보시면, 이재명 내외가 어떤 배달음식을 좋아하고, 카드는 어떻게 쪼개서 결제해야 되고, 차는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고, 다 세심하게 코치하면서 사실상 살림을 봐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니 왜 옆집 전세 계약을 배모 씨가 이렇게 하냐.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이재명 내외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GH가요, 경기지사 바로 옆집을 얻는데, 이게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숙소가 있고, 이게 GH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GH는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집, 그중에서도 유독 이재명 지사 옆집을 얻는데, GH가 몰랐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그 연결고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보면, 이 보도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경찰발 기사라고 한 매체가 보도한 거고,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GH가 전세 매진 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옆집은 80대 주인이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80대 집주인 대신에 김해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옆집 전세를 내놨다는 의혹 보도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 씨가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배 씨가 이 집에 있는 사람이랑 알아서 부탁을 받았으니까 내놓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또 이재명 의원과 관계가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원주인인 80대 A 씨가 있고, 이 A 씨의 아들인 B 씨, B 씨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B 씨가 2011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에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특채가 됐다는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있네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인 B 씨의 아내는 성남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등 김해경 씨, 배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의원이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김해경 씨는 이 80대 어르신의 아들, 이 B 씨 부부와 알고 지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성남시에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GH 합숙소를 쓴다, 만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앞에 누가 사는지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그렇게 같은 아파트 앞에 있으면서 앞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삭막하게 지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제1야당의 대표로 나오겠다는 유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서두를 해명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들어보죠. 서재웅 의원님, 아직 이재명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안 내놓은 상황이에요. 정말로 김해경 씨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옆집의 전세를 대신 내줬는지. 저도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혀 대선 이후도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김만배의 대장도, 실제 주범이 사실은 김만배의 누나,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것도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기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의 집에 샀다라는 것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처음은 사실은 비상, 선거를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고, 그때 저도 이 자리에서 경기도라는 특수한 땅 넓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가 어떤 FTF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 특히 월세는 안 된다, 규정에.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기서 의혹을 최초로 진행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선, 선거에 대한 어떤 팀이다, 문제인데. 그래서 확인해보면 저도 한 번 여쭤보니 직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의혹은 해소가 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것은 배모 씨가 그러면 임차 과정에 왜 기여한 것인지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배모 씨가 어떻게 보면 충성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으면 도와준 것인데 이것이 아까 전에 김병민 위원장님은 한 단계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두 단계 나가야 된다. 그런 사실관계도 있고 이것이 선거,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문제죠.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저희 그 입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